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충전기 없이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항상 급할 때 배터리가 부족하죠. 외부에서 배터리가 부족할 때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휴대폰 및 다양한 기기들을 간단하게 충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휴대폰이 충전기 역할을 하는 휴대폰이구요. 지금 이 휴대폰엔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을 해야 되는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갤럭시 버즈도 가져왔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충전기 역할을 하는 휴대폰으로 전부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전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배터리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여기에 무선 배터리 공유라고 있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사용함으로 켜주게 되면 이렇게 휴대폰 뒷면을 같이 맞대는 방식으로 갤럭시 버즈, 갤럭시 워치, 그 다음에 휴대폰도 전부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전화 중이나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충전이 되지 않구요. 그 다음 내 스마트폰 배터리가 부족할 때는 충전을 할 수 없겠죠. 어느 정도까지 충전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래쪽에 배터리 잔량 한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30%로 설정을 해놨죠. 내 스마트폰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충전기 역할을 할 수 있구요. 30% 이하로 떨어지면 충전기 역할을 할 수 없죠.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 사용함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스마트폰은 충전기가 되는거죠. 그 다음 충전이 필요한 스마트폰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스마트폰 뒷면 중앙 부분에 스마트폰 뒷면 중앙 부분을 십자 모양으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충전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충전 표시가 보이죠. 충전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경우 이렇게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는 충전이 좀 더 느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을 충전기로 이용할 경우에는 두 기기에 케이스를 전부 빼주시고 하시면 좀 더 빨리 충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떼기만 하면 자동으로 충전은 중지 되구요. 자 그 다음 갤럭시, 버즈도 이런 식으로 충전이 돼요. 외부에서 이렇게 무선 이어폰을 이용할 경우 배터리가 없으면 난감하죠. 자 그럴 때도 이렇게 뒤쪽에 얹어 주시기만 하면 스마트폰에 진동이 울리면서 이렇게 충전 중이라는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 위쪽을 아래로 쓸어내리면 알림창에 휴대전화 배터리 공유라고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마다 다르지만 이 무선 충전 상태에서도 고속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가세요. 자 그러면 무선 배터리 공유 위에 보시면 충전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속 충전과 고속 무선 충전 두 가지가 있죠. 자 고속 무선 충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위치를 바로 잡았을 경우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고속으로 할 수 있죠. 여기를 체크를 해 주시면 충전되는 스마트폰이나 그 외의 기기들이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할 경우 이런 식으로 뒷면을 갖다 대면 고속으로 충전이 됩니다. 고속 무선 충전일 경우에는 충전받는 스마트폰도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하는 스마트폰만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갤럭시 워치의 경우도 이 뒷면에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충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난감할 경우 주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할 때 카카오톡 자체적으로 편집해서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할 때 사진을 자른다든지 또는 밝기를 바꾼다든지 할 때 갤러리에서 일일이 편집을 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지 않아도 카카오톡 자체 기능만으로도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실행합니다. 그 다음 채팅에서 원하는 채팅방 들어간 다음 사진을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누르시고 앨범 터치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마술봉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죠? 이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러면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다양하게 사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진을 자르는 기능부터 보도록 할까요? 아래쪽에 보시면 크롭 아이콘이 보이죠? 이 크롭 아이콘은 대부분의 사진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진을 자를 때 이용하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사진을 잘라줄 수 있어요. 이렇게 코너를 잡고 원하는 구역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없어지고요. 선택한 구역이 남게 됩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지금 자유롭게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코너를 잡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 1대1이 있죠? 이걸 누르시면 자르는 구역을 1대1 사이즈로만 자를 수 있습니다. 코너를 잡고 움직여도 항상 1대1 사이즈만 자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터치해서 원하는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대4, 4대3, 그 다음 화면 맞춤은 내 스마트폰 사이즈에 맞춰서 자르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체크하시면 이렇게 그 상태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3개가 겹쳐있는 아이콘이 보이죠? 이것은 필터 기능이 되겠습니다. 선택하시면 부드러운, 깨끗한, 따스한 여러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 선명도 나오죠? 그리고 흑백 사진으로도 바꿔줄 수 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의 필터를 적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빈티지한 느낌의 사진이 굉장히 유행이죠? 필름 느낌으로 이렇게 멋지게 연출할 수도 있겠죠? 원래대로 돌아올 때는 제일 좌측으로 오시면 원본이라고 있습니다. 터치해 주시면 원래 사진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회전이 있죠? 이런 식으로 90도씩 회전을 시켜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은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T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어요. 시원한 경치로 마음도 상쾌하게 라고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그 다음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가 써졌죠?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글씨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회전도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사이즈로 텍스트를 키워줄 수 있겠죠? 원하는 사이즈대로 키워주겠습니다. 그 다음 안쪽에 아무 곳이나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위치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아이콘 모양이 보이죠? 다양한 이모티콘들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대표 이모티콘을 누르게 되면 하부 이모티콘들이 전부 나오게 돼요. 여기서 원하는 이모티콘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이모티콘도 하나 넣어볼까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모티콘 들어가고요. 사이즈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치를 시킬게요.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모티콘과 텍스트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휘어져 있는 선을 누르게 되면 내가 직접 여기에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컬러부터 지정을 하겠죠? 컬러를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펜 모양을 선택한 다음 여기에 그대로 원하는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죠? 하이라고 영어로 써봤는데요.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우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 지워주시면 되겠죠? 모두 지우개 하면 전부 지워지고요. 그림을 그리다가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금방 그린 것들 취소를 해주죠. 한 번만 이용해 보시면 누구나 간편하게 사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기로 글씨를 써봤습니다. 그림을 그리셔도 되겠죠? 체크합니다. 이렇게 전부 그림을 그리고 원하는 편집이 끝났으면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상대편에게 그 상태 그대로 전송이 됩니다. 카톡으로 사진들 많이 공유하시는데요. 그냥 보내시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글씨를 넣거나 손글씨나 손그림으로 여러분 마음을 표현해서 전송하시면 상대편에게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되겠죠? 사진 보내실 때 꼭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휴대폰 통화 중에 문자를 보내는 등의 다른 앱을 이용하다가 다시 통화 화면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전화를 받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문자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낼 때는 통화 화면 상단에 보시면 점 3개 버튼이 보이죠?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메시지 보내기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메시지 보내기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메시지 앱이 실행이 되면서 통화 중에 메시지를 전송을 할 수 있죠. 통화 중 메시지 전송입니다.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전송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상대편에게 메시지가 전송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통화 화면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럴 때 홈 버튼을 눌러도 홈 화면으로 들어오지 통화 화면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이때 상단에 보시면 초록색 전화 통화 버튼이 보이죠? 지금 얼마 동안 통화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 초록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통화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 다음 통화하다 보면 잘못해서 홈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홈 화면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네이버 메모라든지 삼성 노트 같은 앱으로 저장되어 있는 글을 봐야 한다거나 또는 검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열고 위치를 확인해야 할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전부 이용을 하시고 다시 돌아가실 때는 앞서 같이 이렇게 초록색 버튼을 누르셔도 되는데요. 이 버튼이 작아서 잘 눌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림창 부분에 통화 상태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창을 터치하셔도 원래 통화 화면으로 돌아올 수가 있죠.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다른 앱을 이용을 할 때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이용할 수는 없겠죠? 그럴 때는 스피커 버튼을 누르시고 다른 앱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통화 중에 다양한 앱과 인터넷 검색까지 다 이용을 하면서 편리하게 전화기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하실 때 많이 이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 기초 및 스마트폰 사용법 엑셀, 프레젠테이션, 한글 문서 작성, 오피스, 포토샵 디자인, 코딩, 프로그래밍 자격증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쇼핑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강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좀 더 자세한 강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강의를 주문하시게 되면 주문하신 강의 과정 전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포토샵 2024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실무의 완전 활용 강좌의 경우 해당 강좌를 선택하시게 되면 과정별 핵심 주제에 대한 설명과 자막이 포함된 실제 강의 스크린샷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강좌는 과정 전체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실 때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바로 열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